그래서 팔을 벌리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 좀 붙여 너무 앞뒤로 떨어지면 살짝 붙어 이렇게 팔씨름 자세처럼 억지로 붙인다고 하면 다 잘 안 돼 이 상태에서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들어갈게요 허브 벌리고 잡히 corrid Legion 10. 20. 20. 21. 21.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